안녕하세요. 영통 베이비하우스 진석군입니다. 멕시코시 신제품을 런칭했습니다. 신생아 컨버터블 카스트죠. 멕시코시 미카 프로 360 슬라이드 테크 제품입니다. 미리 알고 계셨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 런칭하기 전에 작년 독일에서 확인을 했던 제품입니다. 미카 프로 360 슬라이드 테크 저 진석군과 함께 어떤 제품인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간략하게 진석군 지금 판매 순위 완전 최상위권 하고 있는 미카 프로 에코하고는 무슨 차이인가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아이폰 15, 아이폰 15 프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슬라이드 테크가 추가되어 있는 조금 더 프로 모델이라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 디테일하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가장 먼저 멕시코식 네덜란드를 고향으로 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너무나 유명하고 판매 순위를 보더라도 최상위권에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명품 카시트 브랜드 중에 하나죠. 카시트 브랜드가 왜 중요한가를 짚어보자면 기술력이라던가 퀄리티라던가 이런 게 좋다. 뭐 이런 부문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체적인 안전검사 설비를 갖고 있는지입니다. 중소 카시트 업체들이 안전검사 설비를 갖고 있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뭐 좀 재밌게 표현하면 반도체 산업이라고 치면 반도체 제작을 하는 설비를 만든 거 자체도 엄청 비싸잖아요. 뭔가 저희 유아업계에서는 카시트 업종이 약간 반도체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진입장비 높은 업종이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이 멕시코시는 60년이 벌써 되었고 안전검사 설비가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 센서를 이용한다던가 충돌 테스트를 직접 다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신뢰가 가고 더더욱이 안전한 카시트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각종 권위 있는 기관들에서 안전검사를 너무나 잘 바꾸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안전성 하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신생아 컨버터블 카시트가 뭔지 모르시는 구독자님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컨버터블 카시트라고 하는 거는 앞보기도 되고 뒤보기도 가능해서 컨버터블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뒤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생아가 사용할 수가 있고 최대 18kg, 105cm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공부하고 계신 구독자님들은 지속공 그래서 도대체 언제까지 쓰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 4에서 5세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있는 레버를 통해서 각각 앞보기 뒤보기 상관없이 5단계로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너시트를 제거하고 헤드레스트 뒷부분에 있는 레버를 통해서 10단계로 위아래 헤드레스트 조절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올렸을 때 지금 보시는 모습이고 105cm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5가지 컬러로 런칭을 하게 됩니다. 오늘 샘플로는 3가지 컬러밖에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어떤 컬러가 제일 예뻐지죠? 그레이. 그렇죠. 이 그레이가 근데 또 그냥 회색이 아니에요. 푸른 눈의 맥룡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파란색이고 그렇죠? 네, 용룡이야.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쨌든 막 카시차만 당연히 안전이겠죠. 아까 브랜드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말 안전하고 튼튼한 제품인데요. 가장 첫 번째로 짚어봐야 하는 부분은 카시트에 들어가 있는 내장재입니다. 멕시코시 미카 프로 360 슬라이드 테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EPP 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 하이바나 이런 곳에 들어가는 소재이고요. 이제 고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범퍼 안쪽에 이렇게 발려있는 소재입니다. 사실 내장재에 얼마나 돈 투자를 많이 했는지가 카시트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다른 카시트들과 다르게 EPS가 아니라 EPP를 전체 사용했다는 점 첫 번째로 짚어볼 수가 있겠고요. 바로 두 번째로 짚어볼 부분은 아이의 머리 부분에 쓰여있는 에어 프로텍트 아이에게 핵심적이고 중요한 머리를 보호해주는 이 부분에 에어 쿠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냥 에어 쿠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단을 이렇게 아예 오픈을 해보면 이렇게 약간 샌드위치처럼 3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딱 보이실 겁니다. 근데 1차적으로 아이 머리가 닿는 부분에 에어 쿠션 달려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PU 메모리 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EPP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중으로 아이의 머리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겠죠? 바로 옆에 측면이 EPP 원래 프레임도 있고 좀 이따 설명드릴 G셀이 또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아이의 머리를 완벽하게 보호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디테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프리미엄 카시트다 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 프레임 부분을 보시면 프레임 구조가 좀 다르게 짜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멕시코시 특유의 G셀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카시트들이 측면 충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으로 카시트와 아이에게 충격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정말 위험한 사고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벌집 구조로 되어 있는 G셀을 적용해서 충격을 잘 분산시켜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말 안전하다라고 자신있게 카시코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은 바로 신생아 이너 시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정말 몸도 못 가누는 신생아 시기에 깔아주는 이너 시트인데요. 이 이너 시트에도 PU 메모리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여기 부분에는 EPS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너 시트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내부 폼들을 모두 제거해서 분리세탁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벨크로를 통해서 안에 있는 폼을 아이가 많이 컸을 때 제거하고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12개월까지 사용하는 별도의 이너 시트를 또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딱 맞는 사이즈로 그때그때 세팅을 잘해주는 게 최고의 안전이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는데 바로 그런 부분에서도 이너 시트를 올바르게 사용하면서 더더욱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배려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많이 기다리셨을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슬라이드 테크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 예전에 컨버터블 카시트들은 이렇게 베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이 시트 자체를 재설치를 통해서 앞보기 뒤보기를 바꾸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베이스 타입의 카시트들이 런칭을 하면서 재설치를 하지 않아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컨버터블 기능이 들어갔고 그 몇 년 후에 이 베이스에 디스크를 적용해서 이렇게 회전을 통해서 편하게 내리고 태울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죠. 그런데 기존에 고정으로 되어 있던 제품들에 비하면 회전형이 정말 정말 편한 건 맞습니다만 실제 세단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정도거든요. 이제 보통 차량들이 낮기 때문에 옆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불편한 것은 사실이고요. 주차 자리도 굉장히 좁게 주차가 되어 있으면 부모님이 이렇게 좁은 틈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태워주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안고 차에 타서 반대쪽 자리에서 돌리기도 하는데 이 아이소픽스가 좀 창가 쪽으로 몰려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 회전형 카시트들이 360도 돌아가지를 못하고 문에 걸리는 차종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못 돌리고 한 이 정도만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정말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바로 슬라이드 테크 기술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모님들이 구겨져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7cm 정도 앞으로 뺀 다음에 아이를 태울 수 있기 때문에 편존하는 컨버터블 카시트들 중에서는 아이의 탑승과 하차는 가장 편리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테크 사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자면 무조건 90도 부분에서만 작동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별도 레버 조작 없이 딱 측면 각도에 들어가게 되면 아래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당겨주시거나 밀어주시게 되면 조절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 안까지 제가 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서 태울 수 있다는 점 굉장히 편리하고 문 콧 걱정을 좀 안 한다고 해야 될까요? 애기가 이렇게 움직이고 툭 쳐는데 문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톡 하면은 등에 식은 땀이 이렇게 쫙 나잖아요. 그런 게 방지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컨버터블 카시트 하면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진석구는 좀 이렇게 카시트 덜그럭거리는데 그거는 좀 어떤가요? 이렇게 문의를 주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슬라이드 테크 기능이 적용이 됐다 보니까 유격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냥 회전용 컨버터블 카시트들 가지고 있는 조금 약간의 흔들림 정도가 있고요. 아이소픽스 설치 이제 탄탄하게 해놓으시면은 크게 불편함 없는 정상 범주 안에 유격을 갖고 있습니다. 되게 좋아 보인다. 여기 어디랬지? 수원 영통? 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잠깐 방문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영통 베이비하우스 추가하시면 전국 최저가로 지금 그 자리에서 비대면 결제 무료 배송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짚어볼 부분은 바로 통기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멕시코시 미카 프로 에코가 많은 분들에게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는 이유가 바로 통기성 때문인데요. 이 그린 컬러 모델을 보시면 뒷부분 모두 메쉬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쿠션감도 좋게 되어 있고요. 제품의 후면부를 보면은 프레임 자체를 통과하는 통풍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열이 고이지 않고 땀도 빨리 식혀줄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미카 프로 360 슬라이드 테크 모델에는 측면부 허리 부분에 또 다른 에어 윈도우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클라이마 플로 시스템이라고 멕시코시에서는 부르고 있는데 통기성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썼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아이가 타 있더라도 굉장히 편리하게 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슬라이드 테크 모델을 런칭하면서 전체의 라인업이 에코 리사이클 패브릭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유럽 하면 또 친환경이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원단이 모두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실용성 부분인데요. 사실 슬라이드 테크 기능 하나로 끝났지만 또 실용적인 면에서 첫 번째로 짚어볼 부분은 단순한 레버 조작으로 이렇게 쉽게 카시트를 회전시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회전 레버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회전을 쉽게 할 수가 있고요. 대신 앞에 혹은 뒤에 이렇게 정방향 역방향에 딱 가게 되면 탁 하면서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레버 부분에 초록색으로 인디케이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다시 레버를 돌리게 되면 빨간색 인디케이터가 들어옵니다. 아직 고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또 바로 이 5점씩 버클을 착용할 때도 이 멕시코시 미카 프로 360 반에 또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5점씩 벨트가 이렇게 열려있는 이지아네스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벨트를 좀 늘려보자면 이렇게 만세하고 있죠. 이게 왜 편한 거냐면요. 이제 아이를 태울 때 아이들이 가만히질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이렇게 칭얼칭얼대는데 그때 이 안전벨트를 아이가 깔고 앉게 되면 정말 부모님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납니다. 근데 이렇게 이지아네스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벨트가 꼬이지 않고 버클을 채울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가랑이 버클 역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게 힘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쭉 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아이가 깔고 앉으면 이렇게 꺼내고도 이것도 굉장히 귀찮거든요. 마지막으로 허벅지 패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디테일인데 어깨 패드만 보통 다른 컨버터블 가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허벅지 커버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슬림도 방지할 수 있고 꼬이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기 태울 때도 이제 실용적으로 태울 수가 있고 미카 프로 에코 모델에서 조금 더 추가된 부분이 더 있는데요. 일단은 서포트 레그 부분에 인디케이터가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포트 레그가 90도가 완전히 안 되어 있으면 빨간색이 들어오고 이제 완전히 열리게 되면 초록색이 들어오는 인디케이터가 추가가 되었고요. 이 베이스 앞부분에 15개월 이전에는 앞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이렇게 잠금을 걸어주는 뒤보기 잠금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신뢰가 가는 모델이고 이 아이소픽스의 밀착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8단으로 이제 길이 조절이 되는 아이소픽스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 아이소픽스 뒷부분 이 리바운드 스토퍼 부분이 굉장히 넓으면서 비스듬하게 되어 있거든요. 웬만한 차량에 갔을 때 밀착이 잘 되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드 스핀 디스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베이스에서 시트로 가는 충격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분산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는 너무나 말할 부분이 많은데 대기능적인 부분을 오늘 좀 짚어봤습니다. 미카 MC 미 미쳤다. 이번 미카 프로에코 카스 제로 반가워주세요. 반가워주세요. 전 nome시자